제 해석을 하시니까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잘 해주시지 않을까요? 굳이 이런 느낌을 안 내시더라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잘 해주시지 않을까요? 굳이 이런 느낌을 안 내시더라도 밴드라서 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밴드라서 밴드랑 되게 잘 어울리는 곡일 것 같아요 문바톤이라 이제 편곡 하시면 되게 멋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왜 4초 감고 차지나? 쉽겠네 진짜 최애픔도 못 고쳤어? 아 야 요 근래에도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완전 기대됩니다 완전 기대됩니다 진짜 기대됩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꼭 챙겨 봐요 엄청 기대되는 무대 좋아하게 사수